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쟤 총먹었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낮춰주러 가는 거야?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잠깐 낮출게요. 그로자? 그로자? 끽! 그로자의 아, 소음기 괜히 팔았다. 아, 그로자 소음기 끼면 딱인데. 아, 여기 문 열린 거 맨날 볼 때마다 놀란다. 문이 있어야 위치해. 문이 없어가지고. 아, 놀랐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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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진짜 오지게 못 쏜다. 와, 이건 왜 못 썼지? 무, 뭔데게 못 사는 거지? 와, 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얘 아무것도 안 틀고 존버하고 있던 거야? 근데 이걸 못 잡았어? 어, 하나도 안 틀고? 어, 진짜 징글징글하네. 비행기 뜰 때 됐는데? 와, 한가운데다. 여기 좀 놀다가. 비행기 보고 가야겠는데? 안녕! 개피지요? 화염병을 창문으로 넣으면 불이 갈까요? 어, 옴다. 까꿍! 그렇다면 삥 하나!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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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삥? 와... 와... 어, 버티지가 않네? 와, 얘 삥 안 맞았나 봐. 나만 왕삥 맞았네? 삥을 서로 깠는데 왜 나만 맞죠? 한 번 더? 어, 비행기 왔다. 바퀴바! 바퀴바! 어, 어, 어! 바퀴! 차만 터뜨려. 난 갈래. 방탄자 뽑아서 저 집주인 괴롭히러 가야지. 어, 집에서 사람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나도 같이 놀자. 한입만! 왼쪽에 사람 발견. 주인 괴롭히러 가야지. 제발 슬픈 괴롭히러 가야지. 으아, 안다고, 안다고, 안다고! 으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하! 내가 너무 광고 구해졌어. 마켓 자동차 아늑해라 양육위급 방탄자 이거 좀 맞긴 한데 근데 좀 잘 안맞더라 내가 죽였다 보니까 안녕 친구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친구야 이 번호로 내려서 술락가기 5 4 3 2 뒤로 갈 건데 다시 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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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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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랄 것 같은데 아하 쟤 쟤 약간 흠칫하는거 봤어요 여러분 아하 나 저거 쏘고싶은데 날 너무 괴롭힌다 양쪽에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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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 낭님 5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 쟤 쟤 쟤 P1 P1 아하 아하 내 밖에 까지 마세요 내 소중한 봉궁이 아 아쉬운데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변신 변신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어디가지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너무 빡세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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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파서 구덩이 만들어서 가운데 있으려고 했는데 조긱 가운데 사람이 너무 많다 오 거기서 좀 놀다가야겠다 오 안녕 나는 왜 신경 안쓰니? 총수를 이렇게많이 내는데 응 킁킁 나 아 아 아 아 와 머리 개 잘 쏜다 얘를 밀고 와 이게 안 죽어 나 빼고 4명 저기 둘이랑 왼쪽 하나 왼쪽 하나는 결국엔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자리 밀자 제일 좋은 자리 밀자 제일 좋은 자리 밀자 제일 좋은 자리 밀자 쟤 나는 그로잡어 쟤 염막 조심하고 쟤 염막 조심하고 쟤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쟤 한 대 맞았거든 한 대 맞았다 1대 1 안녕 나 다시 왔어 친구 너도 삼뚝이더라 나 가야되네 넌 인이니? 어 너 인이네 왼쪽 저쪽쪽 단차로 내가 먼저 붙이면 눈 이야아아아아아 아 아 좀 별론데? 헉 보급회까지 갔어 나의 수루탄을 받아라 변신이 나의 수루탄을 어 내가 괜히 제 구덩이만 만들어주는거 아니야? 하나 더? 구덩이 쟤 지리는데? 이야아아아아아 나 많이 남았어 수루탄 두개나 더 남았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수루탄 개 잘 큰다 아 근데 수루탄 이게 가네 오 이렇게 와가지고 아 이렇게 나랑 마주쳤구나 놀랬다 놀랬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엄청 배린인데 총을 어떻게 샀길래 날 못잡았지 궁금해가지고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프라 개수 하핳 하핳 흐흑 하하핳 하하하하 하핳 아 핳하핳 하하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